한국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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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한국음악 정말 이 못난 년에게 엿과 만원 내지 많게는 오만원까지 이렇게 서순없이 써주신 우리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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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야 하나 두고 나는 이제 퇴근이야 빨리 나온 게 퇴근이 빨라 고구마야 퇴근하면 뭐 할 것이야 가자 가자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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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조혜리의 대선배님이시죠? 네 선배님이시고 또 같은 동료였고 같은 한숨밥을 먹었던 우리 정파리 선배님을? 박선배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